우리 둘이 여래 설레요 5가지가 웬만한 이슈론 우리 기사를 내줄리가 없죠 그러니까 날 이용해요 내 부탁이 그거였어요 좀 허탈하네요 사실 전화하고도 몇 번이나 망설였는데 근데 난 이유가 명확한데 서재현 씨는 왜 그러는 건데 복수요 다한테도 그런 적 있어요 1%의 가능성도 없단 걸 증명한 거라고 아이러니하게도 난 그 인간의 유일한 실패작이 된 셈이죠 그런데도 그 인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상장 이슈 관리가 가장 민감할 때니까 간판 상품에 스크래치 좀 내보죠 뭐 자폭이에요 내구성 그 정도로 형편없지 않아요 나 사실 무근이라고 할게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돈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